안녕하세요. 네오 서명가구입니다. 오늘은 800 사이드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수납장은 수납장과 서랍장 기능을 겸비한 사이드장입니다. 먼저 이 수납장은 가로 800, 폭 500, 높이 624입니다. 어떤 책상과도 배치가 가능한 높이로 책상 안쪽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. 편의에 따라 높이를 조절하는 모션 데스크와 함께 사용하기에 좋습니다. 디자인은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화이트, 콘크리트 그레이, 노르디구드 세가지 색상으로 어떤 분위기와도 잘 어울립니다. 이 수납장은 좌형과 우형이 있습니다. 좌형과 우형으로 2단 수납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기능면에서는 내구상이 뛰어나며 무게를 잘 견디는 견고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. 또한 편의에 따라 손쉽게 이동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볼캐스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격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높은 품질의 사무용 가구를 경제적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네오 사무용 가구의 800 사이드장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. 감사합니다.